가상 현실 기술을 융합하여 외부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체계화된 다양한 실내 체육 프로그램 참여 중심의 체육 커리큘럼 구성으로 체육 수업의 질을 높이세요. 모두의 스포츠 AR, VR 기술 및 첨단 센서를 활용한 실내 가상 스포츠 수학, 영어 등 초등 교과 과정에 체육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 실종을 측정하는 체력 측정 콘텐츠 증강 현실 및 인체 센심리술을 활용한 그룹 체육 게임 콘텐츠 타임 트레이닝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, 근지구력 운동, 평형 운동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두 개의 스크린을 활용하여 가수의 인원이 하나의 가상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풀코트 모드 스마트폰, 태블릿 PC를 이용한 통화 플랫폼 하나로 6개 학년 200개 체육 교과 커리큘럼, 학생별 체력 기록 및 분석 자료 슬결 관리, 효과 관리까지 더 신나게, 더 리얼하게 체험하자 모두의 스포츠